왕이 평복으로 변장하고 민간에 다니면서 능력있고 선량한 사람을 발전하게 하는 내용의 설화 미행하는 왕은 세종, 효종, 숙종, 청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숙종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이 설화에는 가난한 선비를 발전하는 내용의 무화짓한 이야기와 빙빙이 연자 이야기가 있으며 효부설화로 상가 승무노인곡이 있고 복이 없어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지는 복없는 선비가 있다 또한 왕이 왕님 할 것을 미리 알고 집터를 장하여 기다리는 명풍설화도 있다 무화짓한 설화는 동물 우화를 수용하고 있으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왕이 미행하다가 한 가난한 선비 집에 들러 무화짓한이라고 써놓은 글귀를 보고 그 뜻을 묻는다 이에 선비는 꾀꼬리와 따오기가 솔개에게 가서 노래 심판을 받을 적에 따오기로부터 개구리를 뇌물로 받아 먹은 솔개가 꾀꼬리의 소리를 간사하다고 혹평하고 따오기의 소리를 점잖다고 좋게 평한 이화를 들면서 뇌물이 없어서 출세를 못한다는 뜻임을 말하여 준다 왕은 선비에게 과거를 볼 것을 권하고 과제를 알려주어 극제시킨다 빙빙이 연자 설화는 이 설화와 복합된 것으로 과제를 솔개 연자로 가르쳐 주었으나 선비가 과장해서 정답을 잊어버리고 빙빙이 연자로 답하여 낙방되었는데 다시 솔개 연자라는 정답이 생각나서 다른 선비에게 이 답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 선비가 과장해서 서울말로는 솔개 연자라 하고 지방 방언으로는 빙빙이 연자라 한다고 답하여 모두 극제하였다는 이야기이다 효부설화로 알려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왕이 미행을 하다가 한 상가에서 여자 중은 춤을 추고 노인은 통곡하는 광경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 사정을 물었다 노인이 말하기를 자기 마누라가 죽고 자기의 생일이 되었는데 집안이 극비나여 생일을 차릴 수가 없자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 생일상을 차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의 효행에 감동하여 울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드리려고 춤을 추었다고 하였다 이 사연을 들은 왕은 크게 감동하여 즉시 그 집에 효부정문을 세우고 표창하여 구제하였다 복없는 선비설화는 다음과 같다 왕이 미행하다가 한 집에 들러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집은 몹시 가난하였으나 손님 접대를 극진히 하였다 그래서 표스를 주려고 학식을 시험하여 보았으나 워낙 실력이 없어 떠나오면서 오금 덩이를 방 안으로 던져 넣었다 그 뒤 부자가 되어 잘 살 줄 알고 소식을 탐문하여 보니 뜻밖의 왕이 던진 금덩이에 그 집 주인이 맞아 죽고 오금은 재수 없는 물건이라고 내다버렸다는 사연이었다 이 밖에도 숙종이 만난 명풍수라는 이야기가 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숙종이 미행하다가 장사 지내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숙종도 풍수지리를 아는지라 장지에 가서 묘자리를 보니 천하에 못 쓸 곳이기에 돈을 주며 다른 곳으로 옮겨 쓰라고 한 뒤 묘지를 잡아준 풍수를 찾아갔다 그 풍수는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그처럼 나쁜 곳에 묘지를 청하여 줬느냐는 숙종의 질문에 그 묘지는 오늘 오시 이전에 돈이 생기고 더 좋은 묘터가 지시될 자리라고 하였다 어이가 없어진 숙종이 그처럼 잘 알면서 왜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가난하게 사느냐고 묻자 그 풍수는 이 집하는 임금이 왕님할 어림 지시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왕미행 설화의 특징은 왕이 미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하면서도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발복한다는 민중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신분을 감춘 절대권자가 백성의 삶 속에 뛰어들면서 벌어지는 우스운 사건 또한 이 설화의 주요 흥미 요소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사리 편의점 한편